명예롭게 싸우리라 할만해 할만해 이거 황천 두 장 넣는 거 너무 무겁나? 너무 무겁나? 근데 황천 한 장은 무조건 좋은 거 같은 게 요새 필드 센 게 너무 좋고 파멸의 연자도 늦자 파멸의 연자 넣는 것도 괜찮을 듯? 영호를 내려주십시오 거대 지느러미 와 이건 뭐야? 삼켰는데? 거대 지느러미 죽으면 모두 나.. 아 이거 좋은데? 이거 어차피 나중에 쓸 거잖아 지금 받고 어차피 나중에 7코 이후에 쓸 거거든 저거 뭐지? 태워버려? 태워버릴까? 태우지마 아 무슨 소리야 자꾸 나를 그렇게 몰고 가지 마세 그리고 니들은 안 먹고 안 싸냐? 잠깐만 뭐지? 손표를 잔뜩 모으는데? 이러면 상대 한 장 타고요 뭘로 글쎄 뽑는다? 뭐지? 근데 그러고 보니까 템싱놈 쓰고 고통의 저주 4번 쓰면 너무 아프겠다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잠깐만 이제 템싱놈만 뽑으면 한 번 더? 한 번 더 한 장 태우기 핀니 무르걸 튕겨 이건 의미 없어 동전 아까 그 7코? 자 잘 봐 자 이러면은 아까 그 독부식 녹사 갖고 갈걸 그랬어 찾아 가자 아 저주 딜도 반으로 줄여주네 아 개열받네 일단 무기도 깨야되고 근데 얘는 즉발들이 없어서 무겁지 않네 이거 잡아삼키기 개좋은거 같아 근데 지금은 이거 쓸 타이밍이거든 심의의 물결 아니 광흡기 황천 있잖아 어차피 지금부터 나온 애들은 세가지고 못잡아 영능 쓰면 한작 타죠 좋아하냐 좋아하냐 좋고 자 불안 무기 두 번 깨고 오케이 두 번 깨기 그 다음에 저주 넣기 자 거의 다 왔어요 4딜 5딜 4코스트를 강제로 소모해야돼 아니 이게 뭐지? 천상의 김밥 썩었겠다 이 새끼야 저주 김밥 저주 저주 영능 못 누르죠 오케이 샘텀 저주 버려야지 저주 버리고 자결이야? 왜 죽이는거야 템신 로니가 나온다면 자 쿨스 한개쯤 넣어줄까 고통해줘죠 한개쯤? 어차피 어차피 얘 덱 몇장 안나왔거든 6 6 몰아쓴게 더 좋았을라나 어차피 딜은 차고 넘칠거 같거든 9개만 넣어도 저거 원터킬 덱 아니야? 막 그 돌진해저 그거쓰는거 스나이트스 써가지고 지금 버프 계속 넣고있잖아 템신 아 아꼈다 같이 쓸걸 아 템수들 말 들을걸 지금 쓰자 자 이거 죽을 이론상 킬각이야 이론상 킬각 9장 12장중에 9장이 저주거든? 고통이거든? 그러면 사실 죽어있죠 넌 이미 죽어있다 한장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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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내리자 비대한 악으로 아 비대한 악으로 잡을 수 있잖아 잠깐만 비대한 악으로 잡을 수 있잖아 아니 이걸 왜 왜 물을 내려 비대한 악이 있는거 고리까지 자 두장 이론상 킬각 세장 네장 다섯장 철면수식 아 까비 왜케 잘 뽑히냐고? 아까 12장중에 9장이 고통이었어 잠깐만 멀록을 3장 뽑으면 두장 마음껏 고통스러워해라 ㅠㅠ 이런 당신은 심의 저지에 걸렸습니다 ères 근데 이 기기는 검증된 덱이야 막판이니까 이기고 깔끔하게 다음 저거하러 가면 되겠다 플러리 내가 플러리 반응을 예상해볼게요 지고 나잖아 아 뭐 철수형은 저런 재미없는 덱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자기는 재밌게 해서 졌다라는 핑계를 낼겁니다 아 뭐 저런거래 아 저런거 노재 이러면서 막 분명히 지고 나면 레이더를 뽑을까 했지만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나도 아까 이거 넣었었잖아 이거 이거 불바다 대기거든 이거 불바다 대기거든 내가 아까 했다가 만들었던거 비슷한거겠지 뭐 쪼끔 대동소이 하겠지 어 불바다 대기 좋냐고 개구려 개구려 쓰레기 쓰레기 하하하하하하하하 저 개구려 이것이 기계 어 근데 아닌가봐 약간 페이린 넣고 하는거 보니까 쪼끔 오오 페이린에다 인양돼 불바다는 아니야 어 그러면 방심하면 안돼 그럼 방심하면 안돼 나 불바다인줄 알고 너무 방심했는데 이거 방심하면 안돼 질수도 있어 이거 지면 좀 그래 다음에 거수 나와서 이길거다 확인 달구는 탐지기를 쓰고 자 가라앉은 달피 쓰고 자 첨부기계 렉 자 방어도 까이고 자 거수 하나 코스트 줄여서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이 필드 난투 없으면 정리 못하고 뭔데 무슨 거슨대 아니면 아 님들아 이거 왜 지금 못쓰음 하면서 억울해하는거 아니야 9코짜리 나온거 아니야 아니야 쓸 수 있는데 쓰면 지겠다 싶어서 난투 있나본데 필드를 더 기다리는거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러면 싸구려들만 내줘 싸구려들만 싸구려들만 내줘서 변신도 고민해봤지만 싸구려들만 내주고 이대로 턴 넘겨 어렵다 난투 난투 오케이 아 운바 어 불바다 오케이 불바다 난투가 하나 빠졌다 이거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관찰 분석 실행 관찰 분석 실행 어디 한번 가볼까요 자 첨부 한번 씌워줄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난투 또 있나요 두번째 난투 있나요 아 이게 58분이니까 마지막 판이거든요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한 자와 패배로 장식한 자 어 거대개수 인양을 하고 카드를 뽑았네 방어도 오케이 이거를 써도 되고 이거를 써도 돼 멋있게 쓰죠 뚜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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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른쪽에서 뽑았어 라고 툴툴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가 더 있었음 아 나가겠어요 59분이야 막판이야 어 칼랭 난투 와 미친 실력봐 박수 와 실력봐 미쳤나봐 뭘 아 망하진 않았어 그래도 내가 유리해 시련 우리의 소음을 더 격렬하게 만들 뿐이에요 쓰러진 사들을 기억하세요 아니야 이거 내가 유리해 상대에 불받아 써가지고 주문도 없고 아까 나 불받아서 아는데 저 개 쓰레기야 아니 뭐야 아니 난투를 뽑아갔다고 얘 뭐지 사기꾼인가 아니 뭐야 빗대 아니 뭐야 얘 잠깐만 잠깐만 아 침착해봐 종수야 침착해봐 자 영롱 먼저 쓰고 칼랭을 살려놔도 돼 칼랭 별거 없어 자 쟤가 지금 난투있고 방패 올리기 있단 말이야 큰거 한자 한자씩 나올건데 나는 이 영롱발로 이길 수 있어 얘는 드로우로 높은 코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난 영롱발로 이길 수 있어 야 되게 잘 나오는데 나는 안나오던데 참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뽑아 미친놈인가 아니 이게 뭐야 야 미친놈 미친놈인가 봐 아니 누구는 불바다를 인양을 하고 뽑는거랑 영롱으로 이거 두개 쓰는게 나올수도 있고 할만해 아직 진짜 할만해 이거 진거 아니야 시간이 다 돼가요 얘 중은 없는데 굳이 어디다 뗄 필요 없어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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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이 있을 수가 없는게 불바다를 썼잖아 난투를 여기다 쓴다? 난 오히려 좋지 얘한테 들어 소꿈같은데 들어가야 좋은데 아 기사대점 뭐 적절한게 다 있네 체력 많으니까 아직 괜찮아 설마 홀미철은 아니겠죠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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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집중중이야 초집중중이야 할만하다니까 진지하게 플러리아 좀 쳐줘라 아니 근데 진짜 할만해 진짜 할만하다니까 항상 좋은 하수인이 나올순 없어 봐봐 얘도 빠텐더같은거 나오지 아 그렇다니깐 얘도 빠텐더같은거 너무 좋은거만 나왔잖아 무기 없지 자 보세요 이겼어요 이거 자 보세요 이겼다니깐 자 보세요 이겼다니깐 내가 그랬잖아 이거 이긴다고 나도 아니 근데 얘 난투있어 얘 난투있어 하지만 내꺼 이번엔 내꺼 살겠지 이번엔 내꺼 살겠지 이번엔 내꺼 살겠지 이번엔 내꺼 살겠지 아 그치 이번엔 내꺼 살아있다 아 그치 이번엔 내꺼 살아있다 꼴등상 꼴등상 오케이 나쁘지 않아 자 선영능 아 이게 들어갔네 좀 섭섭해 자 레이더탐지기 좋고 제이제 제이제 별거 없거든 제이제 별거 없거든 제이제 별거 없거든 자 서로 6장 대스윙 뽑는것만 견제해 빡텐더 오케이 오니 킬각 아직 안나오지 나 이제 체력도 슬슬 걱정을 해야돼 거품 로봇 거품 로봇 써주자 자 자 자 어떻게 할건가 위치도 이것도 여기다 둔게 뭐냐면 이걸로 여기 두개로 꽝꽝꽝꽝꽝 때릴라고 기계기사 전장이야 광역기가 있나 개도 이러면 끝나지 않았나요 18에다가 곱하기 2하면 36 아 저런 근데 이거 쓰면 열받겠지 플러리 성격상 이거 써도 킬각인데 이거 써서 져야 더 열받아 그것이 플러리다 아 진짜 말도 안돼 막 이러면서 막 저형은 막 사기를 친다고 막 이러면서 저형은 맨날 사기친다고 게임 저렇게 한다고 아 맨날 운으로 게임한다고 하지만 덱차이였다 아 깜짝이야 지옥주문이잖아 이러면 끝납시다 끝내줍시다 너무 이렇게 상대를 놀리는 것도 옳지 않아 아 잘 만났군 정말 잘 막아내시는군요 정말 잘 막아내시는군요 잘 만났군 때린 곳을 또 때려라 잘 만났군 고마워요 터질 수 없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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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요 아 하트만 봐달라고 그랬다고? 아 진짜? 아 몰랐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한테만 봐달라 그랬어? 아 몰랐지 말을 하지 현수야 그럼 봐줬지 자